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대의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을 주는 마케팅 이거 누가 시작을 했나 이걸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국에 리차드 캐드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인물이고요 1861년에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광고를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영국이에요 그래서 서양은 원래는 초콜릿에 국한되진 않고 뭐 꽃이나 향수, 보석, 다이아몬드 보석이면 그리고 초콜릿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히려 발렌타인데이 이날을 골라서 프로포즈를 하는 풍습도 있어요 아 물론 100% 성공한다고 장담은 못해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술 날 때 막 평소에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한테 화이트데이 얘기 선물 주면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연애 꿀팁으로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연인들끼리 그렇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는 거는 원래 기존에 사귀고 있는 사이끼리나 먹히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진짜 절친이면 서로 선물 교환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냥 평소에 막 남몰래 흠모해 오고 있어 남몰래 짝사랑해 오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 이날에 고백해야지? 하고 잔뜩 선물을 준비해서 줘요 그러면 실패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연애 관련 팁 하나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키스데이 때 한 번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라는 거를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암울하긴 하네요 그래서 초콜릿이 어쨌든 선물로 많이 팔리긴 하는데 그 선물할 물건은 많아요? 뭐 트렌드 상품을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를 갖고 싶어요 하는 그런 위시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버킷리스트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평소에 뭐를 갖고 싶었는가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두세요 조사를 해둬가지고 그런 날 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어머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 하면서 어어? 무슨 데이 선물이야? 하면서 아 물론 이제 발렌타이나 화이트 데이 이럴 때는 뭐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거는 살짝 좀 넣어서 주는 것도 팁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데는 여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름용품을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뭐 비키니 수영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호주면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로 고정이 됐어요 자 아까 영국이 1861년에 영국에서 그 마케팅이 처음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자 1800년대 후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할 때죠 그리고 일본은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영국하고 동맹을 맺어요 영일 동맹 영일 동맹을 맺어가서 그래서 이제 원래 영국이 교통 시스템이 그 좌측 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좌측 통행이 된 거예요 일본이 그 영국하고 동맹국이어가지고 그 영향으로 일본도 좌측 통행을 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철도 부설권들을 대부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코레일 철도들이 좌측 통행인 거예요 그 코레일이 관리하는 구간이 좌측 통행이에요 그 코레일이 관리하는 구간 중에 유일하게 그 사무선만 그대로 우측 통행을 해요 일상구간이 옛날에는 좌측 통행이었는데 바꿨어요 그렇고 4호선은 여전히 좌측 통행을 해요 예를 들면 4호선은 남태령을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네 개꿀만 입어서 보세요 그 이제 선로가 교차를 하고 그 4호선 같은 경우 금정역에서 그 1호선하고 평면 교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좌측 통행을 해요 그리고 저기 수인선하고 합류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좌측 통행을 하고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제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이 거기를 살짝 바꾼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줘보면 어떨까 하고 1936년 일본 고베에 그 모르조프라는 제과집이 있어요 거기서 초콜릿을 연인한테 주는 날이라는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 일본 내 거주 외국인들 상대를 실수를 처음에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큰 호응은 없었어 그거다가 이제 1958년에 이제 도쿄에서 메리 초코 그 양과자점이 있어요 메리라는 그 브랜드 이름이 메리에요 그 초콜릿 및 양과자집이 있었는데 메리의 발렌타인 초코라는 그 상품을 기획해가지고 아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TV의 그 정찬용 부사장님 그 닉네임이 초코님이신데 그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준다는 의미를 이 1958년에 처음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그 안중근 장군이 그 사형선고를 받은 날짜가 그 1910년 2월 14일인데요 이 날짜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일부러 2월 14일을 이렇게 만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겹쳤을 뿐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그 반일 성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조금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발렌타인데이 일본이 본격적으로 발렌타인데이 마케팅을 한 거는 1930년대인데 그리고 1950년대에 완전히 그 성행이 된 건데 약간 이제 시대상으로 안 맞긴 한데 날짜가 똑같다는 이유로 뭐 이제 반일 감정이 심한 사람도 약간 그렇게 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중근 장군이 사형선고를 받은 날을 잊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그래서 안중근 장군 사형선고에 관한 얘기를 제가 컨텐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형선고를 받은 것보다는 사형이 집행된 날짜가 더 중요하거든 약간 그 지나친 애국 성향은 역사를 인식하는데 약간 좀 약간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끔은 감정을 좀 내려놓고 보는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 역사를 볼 때는 그렇고요 근데 이 1958년에 그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 한번 기획을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는요 그렇게 호응이 크진 않았어요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야 근데 이제 1963년에요 전세계적으로 이 페미니즘 사상이 대중 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이제 물꼬로 타는 거야 페미니즘에서 그 여성해방운동인 우먼 리브운동이 일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당당하게 남자한테 고백하고 선물을 하자 그런 움직임이 커진 거야 왜 언제까지 남자의 프로포즈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그 뭐냐 여자분들 이렇게 몰라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이 그 리드를 하는 그런 커플들도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여자가 남자 좋은 남자 있으면 뭐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뭐 가끔 드라마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자가 먼저 대시를 하고 여자가 뭐 데이트할 때 리드하고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어요 자 그런데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양에서는 이 발렌타인데이를 굉장히 큰 기념일로 그 여기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의 차이점은요 그 대한민국이 의외로 그 의리로 주는 초콜릿은 생각보다 없어요 의리로 주는 초콜릿은 생각보다 없고 직장에서 주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다가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그런 조금 더 확대된 그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직장에서도 초콜릿을 돌리긴 하는데 문제는 요즘은 이러한 인식 때문에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그렇게 돼있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꼭 직장 상사들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 부서 사람들 다 돌려줘야 된다는 그 초콜릿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큰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 인원이 많은 학교에서도 학교는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줄어들었는데 요즘도 한 반에 한 서른명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술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2월에 학년이 끝나니까 그 2월에 그 졸업식을 하면서 이 졸업 시즌에 선물을 주기도 해요 그 대학 같은 경우는 2월에 보통 그 새내기 배움터 오리엔테이션 코가 흥이 아니고 킹걸린다고? 뭐 갑자기 방송 흐름을 끊고 난리야 자 그렇고요 일본의 어떤 재과회사는요 이 발렌타인데이를 이제 응용을 해요 그래서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아 하드씨 고마워요 아까 얘기했는데 편성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라는 이름을 일본의 어떤 재과회사가 만들어내요 이 발렌타인데이를 응용을 해가지고 자 이제 초콜릿 판매 회사들한테는 사실 1년 중 최대 대목이기는 해요 진짜 초콜릿 사탕 과자 회사들은요 1년 중에 진짜 쏟아붓는 때가 바로 이때에요 2월하고 3월이에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전후로 이때 엄청 쏟아붓고 롯데는 11월도 노리죠 롯데에는 롯데는 11월에 빼빼로데이가 있으니까 롯데제과회는 11월에 빼빼로데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노리긴 하죠 물론 이제 올해 빼빼로데이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죠 어제 오후에 그 한국 롯데의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됐죠 징역 선고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돼서 뭐냐 양복 입은 그 상태로 깜빵 들어왔죠 그 법정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 조치가 나오면 집행위에 또는 법정 구속이잖아 롯데의장 바로 들어가버렸잖아 감빵으로 최순실은 20년 선고받고 바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넘게 살아가지고 그 1년은 빼고 나머지 19년이에요 최순실은 그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받으면 그 기소된 날도 형량이 이미 다 포함을 시켜요 그렇구요 그 뭐냐 근데 알게 모르게 이 발렌타인데이 때 커플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솔로부대의 목표 중에서는 뭐 이날 커플을 사살하자 약간 뭐 이런 목표들이 있긴 한데 실현되진 않아요 그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연애 꿀팁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연애 상식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 사귀는 사이끼리는 그냥 어 선물 주면서 어 사랑해 뭐 이런 말 해도 되는데 그냥 짝사랑의 경우 그냥 평소에 좋아하고 있었을 경우 고백하자 근데 고백하는 날을 이날로 잡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고백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 고백 선물 그 뭐냐 고백 선물 응 퉁치려고 이 날에 주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약간 좀 아니 발렌타인데이 선물은 이미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선물은 받을 거는 받아야 되고 그 고백 선물은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물론 그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선물에 연연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이미 커플끼리 응 뭐냐 커플끼리 그냥 그 자기들의 사랑을 과시하는 날이에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지 새롭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는 성공한 확률이 좀 낮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좀 약간 쓴소리긴 한데 그 연애 관련 팁을 잠깐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이제 그 바로 이 사람 이 성 발렌티노 성 발렌티노 사제 때문에요 그 그 이슬람 쪽에서는 이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좀 보이기는 해요 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이 그 발생한 데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01년부터요 이교도의 종교란 그 추길이라는 이유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는 사람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 상품이 될 소지가 되는 물건들을 치워놓지 않는 상점들을 단속을 해요 초콜릿 파는 상점들 단속해요 사우디에서는 그래서 종교 경찰이 이때 진짜 눈을 부릅뜨고 다녀요 기념하다가 잡히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남녀가 섞여 있기를 하도록 하면 형량은 가중처벌이 돼요 굉장히 무섭죠 실제로요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다가 이 걸린 사우디 젊은이 한 몇 명이 5년 내지 10년 사이의 징역을 그 때려받고 그 더하기 태형이 최소 1000대 이상 1000대에서 1500대의 태형을 선고받고 그 엉덩이가 엉덩이 엄청 터졌겠죠 거기에다가 형을 살았던 기간만큼의 해외출국을 금지를 시켜요 평생 못 나간단 소리야 그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 발렌타인데이를 겁나게 잘 챙겨요 사우디만 박해하는 거야 그리고요 그 사우디에 이슬람은 거의 대부분이 순입한데요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극단적인 약간 강경 쪽의 종교잖아요 시아파는 시아파도 2011년에 이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요 이란 이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이 돼요 이란은요 이란은 근데 이슬람 때문에 금지를 시킨 게 아니고 이란은 원래 고대 종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토교라고 그 고대 페르시아의 국교예요 고대 페르시아 시대의 국교가 조로아스토교인데 그 그 잔치를 즐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월 17일이거든 그 조로아스토교의 그 기념일은 그래서 2006년쯤에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비이슬람적인 행사다 해서 묻혀졌지만 근데 이제 페르시아도 나중에 그 이슬람의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 페르시아 왕조가 총 4개가 있거든요 아케메네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리스하고 싸웠던 그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시대예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사산 시대가 있어요 로마하고 싸웠던 시대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슬람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시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슬람교이긴 한데 사파비 시대 카자르 시대가 있어요 이때 이제 유럽 유럽한테 각종 이권이 넘어가는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되죠 현재 자 그런데 그 이란 측은요 서구 그리스도교적인 발렌타인데이보다도 자기들의 고유잔치가 차라리 더 낫다 어 그래서 그냥 그 비슷한 식의 꽃이나 초콜릿을 줘요 어 그래서 이란은요 이거를 고대 페르시아 제국시설을 찬란한 역사로 되새긴다 그런 취지로 봐줘요 오죽하면 이란이 그 뭐냐 마라톤 전투의 그 굴욕적인 그 역사적 그 역사적 그 관계 때문에 마라톤 출전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란은 지금도 그래서 올림픽 마라톤 안 나가요 금지 금지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도요 벨고르드주에서는 젊은이들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함양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상업적인 기관만 그 이롭게 한다 해가지고 이 발렌타인데이를 그 챙기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인도는요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금지는 시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극단적인 힌두교 광신도들이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잖아요 인도는 그래가지고 극단적 힌두교 신자들이 양놈들 흔적이 들어간 그 잔치다 하면서 극도의 견제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법적으로 금지를 촉구하는 반발을 하기도 해요 아직 근데 그 법안이 통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에서도요 극단적인 유대교 신자들이 그 그리스도교 냄새가 난다고 이걸 견제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의 안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역시 극단적인 이슬람 신자들이 이거를 약간 금지하라 약간 그 움직임이 있어요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 까지 마시고요 예 전화번호 까지 마시고요 시청자 몇 명 더 있거든요 그 그리고 파키스탄은요 2017년 2월에 결국 고등법원에서요 전국적으로 이슬람 법률에 의거해서 발렌타인데이 행사를 금지시켜버렸어요 파키스탄에 가서 지내면 안 돼요 근데 터키는 문제없어요 심지어 터키는 우리나라 형제국이야 그리고 북한은 금지하고 있어요 북한이 발렌타인데이를 금지하는 이유는요 북한이 금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적성국인 미국의 문화다 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주의 생활 양식이 어긋난다 그러는 이유로 그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네 자꾸 전화번호를 까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강태를 시킬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발렌타인데이가 금지된 국가는요 사우디 북한 이란 파키스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파키스탄은 자기네가 이슬람 국가라고 금지시킨 거고요 이란은 차라리 고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기념을 하자 해가지고 그 그거를 기념을 할 때 그냥 그 김에 발렌타인데이를 껴서 주는 거고 북한은 사회주의에 어긋난다 그러는 뭐 또 안 되는 이유로 그럼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요 국가가 정한 기념일 이외의 다른 날을 기념하지 못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 북한의 그 뭐냐 그 김일성 김일성 왕국이잖아 북한은 예 북한은요 발렌타인데이가요 그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는 김정일 생일하고 약간 날짜가 비슷해요 그 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북한 주민들은 광명성절 행사를 준비를 하는 데 동원이 돼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온 세터민들 중에서는요 그 발렌타인데이를 그 모르는 분들이 좀 이게 몇 분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방송 활동하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이소윤님 그 이소윤님 있죠 그 세터민 네 그분도 아마 한국 오고 나서 알았을 거야 어 그리고 그 필리핀, 대만, 중국, 싱가포르 이런데요 그 문제 없이 그냥 발렌타인데이 다 해요 그 근데 이제 중국하고 대만은요 그 발렌타인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찡런지에 해가지고 한자어로 불러요 자기네들의 그 고유의 그 용어로 쓰고 있어요 날짜를 한자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인되는 달력에는 표시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약간 마케팅 뭐 교복업체 그러니까 약간 그 학생들이나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마케팅하려고 달력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그 매월 14일 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6월 14일 키스데이 뭐 응? 12월 14일 골드데이 해가지고 뭐 프리허그 하는 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응? 다 그 쫙 그 달력에 써놓는 데도 있어요 업체별로 응 그리고 뭐냐 카타르는요 카타르는 이 발렌타인데이가요 공휴일로 지정된 체육의 날이에요 카타르는 체육의 날이고 그 조선시대 때는요 그 3월 6일에 경칩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명절이 있는데 경칩이 있는데 조선시대 말기까지는요 이 경칩에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은행을 까먹는 풍습이 있었대요 은행 까먹는 풍습이 있었고 그 아 롤러코스트 타이큰 시리즈 이거 한번 해볼까? 음 아 심지어 이런거 한번 다시 해볼까? 방송 컨텐츠로 근데요 일부 학교는요 교내 교내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그 발렌타인데이를 챙기기만 해도 연애로 간주해서 교내 봉사 징계를 내는 학교도 있대요 그 근데 좀 이제 짬 좀 있는 선생님들한테 걸리면요 발렌타인데이를 챙기면 진짜 혼나요 근데 젊은 선생님들은요 그 요즘 젊은 선생님들 그래요 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에서 어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요 선생님 선생님 하고 일리러 일리러 막 오면요 그 선생님들은 그냥 봐준대요 그래 이쁜 사랑해 하면서 요즘 선생님들은 봐주지 응 그렇고 그 이제 장거리 커플들은 그 편 이제 이런 편지나 택배 이런걸로 챙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음 옛날 보다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약간 이제 좀 트렌드를 놔두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요즘은 그냥 그 그래 너무 둘이 둘이 좋아하면 사귀기는 해라 근데 학교에서 학교에서 애정인각을 하지는 마라 뭐 이런 경우는 있을 거야 학교에서 애정인각 하지만 마라 뭐 이런 이런 걸로 냅두기는 해? 할 거예요 응 학교에서 애정인각 금지겠지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뭐 뽀뽀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그 대한민국 그 병무청은요 2011년 발렌타인데이 때 그날 징변검사를 했나봐요 그리고 현역 이병 대상자들한테요 현역 이병 대상자 선정 기념으로 초콜릿을 선물로 졌었대요 국방의 의무를 축하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하니깐 그렇고 그 그 인천에요 인천 계양고 계산공고는요 발렌타인데이가 개교기념이 되요 음 그렇고 2014년에는 발렌타인데이가 그 정월 대보름하고 겹쳐서 이날 그 차라리 선물로 부럼을 교환하자 약간 그래서 아몬드 초콜릿 받은 사람들 많았을거에요 그 아몬드 그 견과류 그 정월 대보름 때 뭐냐 한번 그 정월 대보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컨텐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견과류 먹방 뭐 이런걸로 그리고 그 올해 발렌타인데이는 올림픽 기간에 꼈구요 네 롯데월드에서 이벤트를 해요 로맨틱 발렌타인데이 하고 그 놀이공원에서는요 발렌타인데이 당일에 입장을 하면요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당일에 남자 고객들한테는 자유이용권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인들 뭐 놀이공원 데이터 하러 갈 분들은 네 참고를 그 하시구요 왜 갑자기 cpu가 이렇게 올라가죠? 응 갑자기 cpu가 올라가네 응 몇개 뺄게 하나 뺄게요 응 동영상 응 뭐 cpu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오우씨 후덜덜하러 뻔했네 그렇구요 응 어쨌든 그럼 발렌타인데이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저도 성당 다니기는 하는데 올해 올해 2018년 발렌타인데이는요 제2수요일이에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2수요일이어가지고요 그 그 뭐냐 좀 이게 초콜릿 을 막 대놓고 교환하기엔 사실 좀 약간 그런 날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역사를 한 동영상 2편으로 얘기를 했구요